이번 주 주간 배구에서 선정한 MVP는 아이비키의 기업은행의 어도라 언아이 선수입니다. 언아이 선수는 외국인 드래프트 당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선수였습니다. 대학 시절 2017년 미국 대학에서 베스트 플레이어로 뽑히긴 했지만 프로 경험이나 외국 리그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배열하는 평가입니다. 현재 득점 부분 1위 그리고 킥오픈 성공률 53%가 넘는 역시 1위입니다. 후위 공격 성공률도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언아이 선수는 또 다른 장점이 있죠. 정말 리베로와 비슷한 그런 수비 감각을 지닌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가 더 저는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